제가 쇼라를 얼마 전에 진짜 많이 갔었거든요 레덱스 하나도 안 나왔어 이 방에 레덱스 넣거든요 지금 넣어온지 한번 보자 레덱스! 오 뭐야! 진짜 나왔어? 잠깐 나왔어 뭐야 이번 시즌 레덱스 처음 먹어봤어요 야 이런 거 온다니까요 요새 총 하나 들고 이렇게 온다니까요 1 2 2 2 1 2 3 6 6 6 6 6 7 8 후우 아까만요 까뚱 뭐야 방금 사라 사라 머리 사라 머리 사라야 돼 머리 사라야 돼 예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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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고... 아이고...